전남 동북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시와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들과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장면을 한자리에서 지켜본 권호봉 여수시장은 특별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사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평화와 인권을 향한 출발점이 됐다며, 여순사건의 명확하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와 광양시도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제정으로 유가족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일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가어항 건설 현장과 어항시설 117개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태풍, 홍수 등 재난 우려에 대한 시설물 외관 상태, 어항시설의 안전사고 위험 요소와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 이행 여부, 안정장비 착용, 추락 방지 시설 등입니다. 광양시가 서천을 비롯한 지역 하천 5곳에 어린 동남참개 1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동남참개는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가폭 0.7cm 이상의 개체들로 가을철 산란기가 되면 바다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 갑각류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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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드렸습니다.